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서른이 넘고 점점 급해지는 여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라는 레디컬 패미들이 모인 사이트에서는 비혼 정보에 대해 공유하지 않고 이상하게 결정사 후기들을 공유하고 있죠. 분명 비혼과 비연애를 해야 할 여자들은 결혼 정보 회사 해본 여시 있어 고민이 있어서 들어주라. 결혼주의자라 결혼하고 싶은데 여성시대 패미아는 정신나간 여자야. 내가 못생겨서 소개팅이 안 들어오는데 결정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결혼 못할 것 같다는 글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패미들은. 나 94년생인데 결정사 하고 있는데 남자들 순하고 착하고 공부만 하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마나. 라고 우리 여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패미들은 결혼 정보 회사가 급한 건지 아주 이를 악물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고 있고. 놀랍게도 패미아는 여자가 전문직 남자 50명을 만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여자는 패미는 안 된다고 말하는 한 남들을 거르느라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며 패미여도 사랑해줄 남자를 찾는다 하죠. 또 다른 여자 중에서 31살의 결정사 시작해서 33에 다시 시작하고 현타온 우리 한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 살 더 먹었다고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역시나 우리 패미 여자들은 33살이면 현실에서 나이 많은 거 절대 아니야. 라는 식으로 33살의 결정사로 결혼하려는 패미를 응원하고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동일한 사이트에서 쓰여지는 또 다른 글은 기혼자를 패야해. 회사 기혼유자녀 여자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과 임신 육아 휴직 먹튀로 여성 일자리 빼앗는 기혼녀들을 존나게 패야하는 거야. 결혼한 여자들을 존나 패는 건 혐오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결혼한 여자들을 욕하고 혐오해야 한다 주장하죠. 업무 떠넘가는 결혼한 여자들 계열받아 시발 내가 애 낳았냐. 라는 식으로 결혼한 여자들을 욕하는 여자들의 분위기가 보이시나요? 이 사이트는 모순에 미쳐버린 겁니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기혼녀들을 패야한다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하고 싶어 미친 여자들이 넘쳐나는 거죠. 애 있는 기혼 친구를 패놓고 임신 준비한다고 응원해달라는 패미 친구가 있어. 애 없는 기혼 친구가 애 낳는 거 너무 무식하다. 자기 인생 없는 거 불쌍하고 한심하다 욕했는데. 갑자기 임신 준비하고 시험관하게 한다네. 라는 식으로 패미년이 변절했다고 뒷담가는 우리 여자들. 여자들 세계에서 저런 배신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현실인 거죠. 친구가 예전부터 소개팅 해달라고 졸라서 한 명 해주려고 했거든. 근데 그 소개팅 해주려는 남자가 한남 오브 한남인 게 결혼하면 남자가 부엌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친구에게 말해줬고 친구도 패미란 말이야. 전남친이 GS 편의점 매갈 손가락 비판했다고 싸우고 헤어졌을 정도로 패미거든. 근데 이 패미 친구년 남자에 미쳐서 만나보고 싶다고 소개팅한다고 말하더라. 라고 말하며 남자에 미치는 우리 패미들. 놀랍게도 우리 한국 패미들은 남자를 증오하면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미들이 파악한 현실을 보여드리자면. 결정사에 500만원 박아넣은 서른 후반의 우리 한국 여자. 비혼으로 살 때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결혼하려면 여자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서른 후반의 여자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C등급을 받는다. 임신하기 늦은 나이에 여자를 비싼 값 주고 사는 남자는 없다. 라고 현실을 파악한 패미들도 있다는 사실. 저렇게 현실을 파악한 패미들은 저렇게 주제 파악할 때까지 마흔번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패미들은 마지막 패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겠습니다. 결정사를 가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남자도 혐오하고 결혼하는 여자를 혐오하는 인간들. 모순적인 여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다.